안녕하세요. 통학과학,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여름방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왜 이렇게 또 비가 엄청 내리는 거야. 그리고 또 여름방학도 엄청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마이들이 지금 멘붕에 빠져있죠. 그래서 장풍이가 기획 특강처럼 이런 테스트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한 6월이었죠. 6월쯤에 제가 MBTI에 관련된 캐스트를 하나 올렸는데 그때 조회수와 댓글이 진짜 어마무시했습니다. 그 댓글을 읽는데 한 4박 5일 정도 걸렸어요.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국마이들에게 여러 방학 때 멘탈 잡고 열심히 공부해보자. 자기의 유형을 파악해서 올바른 학습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MBTI 유형별 학습법에 관한 2탄을 제가 준비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하면 조금은 신뢰성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메가스터디 학습 심리 상담 전문가 우리 마인드코치 김종환 선생님이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휴 어려웠어요. 아휴 굉장히 어려웠어요. 안녕하십니까. 마인드코치 김종환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드디어 왔습니다. 잘생기셨어요. 정말 내가 진짜 이 정도의 마스크로 강의했으면 우리 국마니는 진짜 한 500만 명 돼.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라서 그렇지. 근데 이제 제가 MBTI라는 것을 제가 이제 그 댓글을 받아오면서 정말 굉장히 많은 아이들 저는 그때 처음 MBTI를 접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MBTI에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학창시절 때 우리가 했었던 그런 심리 테스트 같은 걸로만 생각했었는데 이게 보니까 유형별, 자기 어떤 성격, 성향에 따라서 학습법이라든가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 정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MBTI가 저는 솔직히 신뢰성이 거의 없었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왜냐하면 저는 점쟁인 줄 알았어요. 저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어가지고 근데 MBTI라는 게 도대체 정확하게 무엇인지 저는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MBTI 같은 경우는요. 일단 인간의 본성을 이제 먼저 탐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정한 패턴을 연구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학생들이나 아니면 일반 사람들에게 이걸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심리검사입니다. 재미있는 건 본성의 형태라는 건 여러분 좀 잘 아셔야 되는 게 본성은 안 바뀌어요. 보통 우리가 바뀔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 건강이나 키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키 재는 것도 계속 재는 과정인데 그 다음 두 번째가 IQ 보시면 IQ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20살 이후 IQ 검사 안 하시죠? 안 변하니까. 대부분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심리검사 MBTI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의 성향을 통해서 서로가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틀린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건데 딱 하나 제가 조금은 우리 학생들에게 주의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전에 A형이다 B형이다 기억나시죠? 혈액형별 이제 성격 유형을 얘기했는데 너무나도 그것만 생각하다 보면 바람을 편향적인 사고로 바라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것만 조심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그 다음에 약점에 대해서 좀 더 잘 분간하신다면 여러분 시험이라든지 학습 어떤 스타일에 대해서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오늘 많이 알려드릴 겁니다. 저는 MBTI를 알아보면서 두 가지가 궁금했었어요. 첫 번째는 정해져 있는 MBTI는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인가? 내가 만약에 I형인데 E형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거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MBTI라는 것은 바뀔 수는 있는데 기질은 안 바뀌죠. 기질은 안 바뀌죠. 네. 예를 들어서 이런 친구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E형인데 오늘 검사해보니까 I형이 나왔거든요. 이거 왜 그렇죠? 바뀐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거는 E형이 기분이 안 좋으면 조용하고 싶어요. 그래서 I형으로 와요. 근데 I형인데 심리검사를 해보니까 E형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I형이 E형이라면 외향적으로 특히 친밀성, 관계성이 좋아진다는 뜻인데 대부분 그게 뭐냐면 기질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이거죠. 대인관계 기술이 좋아진 거예요. 노력해서. 그렇죠. 그래서 특히 대인관계 기술이 가장 필요할 때가 보면 내가 집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학원보다는 대부분 기숙학원에서는 폐쇄적인 공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인관계 기술을 본능적으로 늘려야지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점점 말이 많아지죠. 그래서 관계적인 것도 일부러 친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이게 하죠. 기본적인 성향은 같다 이거죠. 변하지 않는다. 집에 있을 때. 저는 또 두 번째가 궁금한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100% 다 맞는 것은 아니잖아요. 100%는 없습니다. 100%는 없습니다. 어딜 가나. 그래서 제가 이런 퀘스트를 준비한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이 자신의 성향을 좀 알아서 자신에 맞는 어떤 유형별 학습법을 좀 잘 찾아보자 라는 어떤 의미로 저희가 이제 그런 목적으로 캐스트를 준비해 본 거고요.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이거는 뭐 댓글 읽는데 한 5박 6일 걸렸어요. 하루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아. 이거는 거의 일주일도. 진짜 이게 MBTI 2개의 부분은 아니라 저희 인스타 DM에도 엄청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이제 한번 시작 듣다 보니까 제가 이제 쭉 댓글을 읽어보면서 예전 제 학창 시절의 어떤 좀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유독 마음이 쓰인 댓글이 몇 개가 있었어요. 소개를 좀 해보면 우리 박땡란 우리 풍만이가 선생님의 말을 1초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스탑과 뒤로감기를 계속 수백 번 한다. 그래서 1시간짜리 인강을 막 3시간, 4시간 듣는다. 이런 스타일이 하나 있고 또 당땡주 친구는 ESTJ 스타일인데 뭐 좀 게을러서 고민이다. 그래서 이제 계획을 세우면 반 이상은 해내지만 그 계획에 대한 이 강박관념 그것에 대한 고민이 이제 굉장히 심하다라는 친구도 있었고 한땡연 친구는 INFJ INFJ인데 플래너가 없으면 공부를 시작을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3명의 어떤 공통적인 고민이 무엇이냐면 완벽주의 그리고 이 플래너에 대한 계획에 따른 강박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에게 어떤 성향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첫 번째 ENTJ부터 말씀드릴게요. ENTJ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인강 들을 때 선생님 말씀을 1초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계속 스탑하고 되돌아가면서 계속 수십 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일단은 계획을 잘 잡으시기 때문에 먼저 계획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잡으시되 여기서 하나가 뭐냐면 시간에 우리가 우선순위에 둘 건지 아니면 내용에 우선순위에 둘 건지 이걸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제 내용에 대해서는 우선순위 하시면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습관의 형태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시험을 칠 때 보면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질문하는 게 제가 선생님이 여쭤볼 게 시험 칠 때 의식적인 작업을 해서 시험 칠 것 같습니까? 무의식적인 작업을 할 것 같습니까? 저는 의식적으로 작업을 하겠죠. 보통은 무의식적이죠. 습관이라는 것은 의식일까요? 무의식일까요? 무의식적이죠. 그렇죠. 거의 시험도 보면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무의식적인 습관 형태예요. 시험 보는 것도요? 그렇죠. 습관의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좀 전에 말씀하셨던 ENTJ 성향을 그대로 가시잖아요. 그러면 내용 중심이면 보통 우리가 한 문제당 몇 분의 어느 정도 제한이 있죠. 그런데 제한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풀 때까지 이걸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뒷부분 문제에 대해서 다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먼저 시간을 우선순위로 하는 연습을 하셔야지만 그래서 나중에 시험 칠 때도 그런 실수가 안 나오는 거죠. 우리 첫 번째 학생은 시간이에요. 시간. 시간 우선주의죠. 그러니까 한 시간짜리 인강을 3시간 동안 듣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죠. 좀 더 뭔가 자꾸자꾸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네. 그러니까 그런 강박이 생기고 하니까 이런 친구들은 정말 시간에 딱 맞춰서 네. 맞아요. 시간 우선주의. 제가 팁을 드리자면 계획표를 잡았을 때 우리가 9시부터 우리가 잘 때 11시까지 잡으시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항상 마지막에 9시부터 11시 아니면 10시부터 11시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텀을 놔두시면 돼요. 그럼 내가 그 시간 동안 못했던 걸 마지막에 하면 그때는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기 때문에 하루가 알차게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시간에 대한 거. 네. 시간 되게 중요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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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우리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ESTJ라는 성향이거든요. ESTJ 같은 경우는 딱 보자마자 선생님하고 이제 뭐가 다르냐. 선생님이 ISFJ이고 맞습니다. ISFJ. EI 같은 경우는 ESTJ잖아요. 여기서 학습이기 때문에 일단은 완벽주의 강박증이 좀 강해요. 제가 딱 그거 한번 질문해 볼게요. 햄버거 드시나요? 먹죠. 햄버거 좋아하죠. 햄버거 먹으실 때 버거킹, 롯데리아, 맥도날드, 맘스터시 어디 가십니까? 이런 얘기 해드립니다. 너무 브랜드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아 그런가요? 저희는 광고 이런 거 저희는 생수도 뜯어요. 저는 자관없습니다. 혹시라도 은퇴할까봐 제가. 저는 맥도날드를 먹죠. 맥도날드. 맥도날드 하시면 무조건 빅맥. 그렇죠. 빅맥이죠. 보통 이제 선생님 성향 같은 경우는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패턴을 바꾸는 건 되게 싫어요. 엄마의 손길 딱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죠. 저는 버거왕도 싫어해요. 그리고 내가 오늘 배가 고파서 그래 빅맥 먹으러 가자 했는데 맥도날드 문 닫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집에 가죠. 보통은 안 그래요. 왔다 갔다 뭐 다른 데서 먹으면 돼지인데 그래서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면 무조건 가야 된다는 완벽주의가 되니까요. 아 피곤하네 제가. 인생이. 아니 그 섬세한 작업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강의하시는 거나 교재 작업에는 정말 어느 누구보다 훨씬 더 강한 성격의 소유사시죠. 아 지금 완벽해야 돼요 진짜로. 아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올클리어 하는 날이 절대 없어요 라고 하는데 잘 생각해보시면 사람이 그건 있어야 돼요. 자기가 자기가 가능한 일과 가능하지 못한 일을 아셔야 돼요. 보면 계획을 잡는 게 무조건 계획을 잡는다고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할당량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어찌 보면 해보고 안 되면 지금 우리 친구 같은 경우는 아직 그 계획에 대한 그 어느 정도 적응력이 부족한 거죠. 그러면 계획에 대한 내용을 줄이셔야 돼요. 줄인다는 얘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결국 계속 맨날 100%가 아닌 70%, 80% 하다 보니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혼자 자괴감에 빠지고 무리한 또 계획을 세우고 밀리니까요. 밀리니까 무리한 계획을 세우고 체력 달려서 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올클리어 실패하고 자괴감. 그러니까 보면 자괴감이 뭐죠? 자신을 괴롭히는 마음. 내가 왜 이렇게 못하지? 라는 생각에 대해서 결국 이렇게 가다 보면 되게 많이 힘든 경우가 나타나죠. 그러면 이 친구에게는 조금은 그 계획의 양을 조금 줄여라. 그렇죠. 먼저 이거죠. 한 50% 해보고 100% 됐으면 여유롭잖아요. 자기가 알거든요. 그러면 60% 해보고 맞으면 70% 70%인데 딱 100% 돼 있으면 계속 70%를 유지하셔야 돼요. 그러다가 조금 올리고 싶다. 그때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야 돼요. 그것이 아마 자괴감 빠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한 땡연 친구는 INFJ INFJ 근데 소음을 약간의 소음을 원해서 스터디 카페에서 자주 공부하고 말하면서 외우는 걸 훈래너가 없으면 공부 시작을 못할 정도의 어떤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 INFJ 잘 들으세요. F라는 그 감정을 쓰거든요. 감정을 쓴다는 건 기본적으로 오늘 기분 다르고 내일 기분 달라요. F라는 성향이 네. 그럼 뭐냐면 보통 오늘 계획을 잡는 건 어제잖아요. 그래서 어제 계획 잡을 때 기분의 에너지가 120이라면 120만큼의 계획을 잡아요. 근데 그 다음날 에너지가 80이죠. 그럼 80만큼만 계획을 완성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40을 통해서 자기가 또 자괴감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계획을 잡으실 때 저는 추천드린 게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먼저 계획을 잡으신다면 그 감정에 따른 내 학습 계획 양이 나와요. 그래서 그 플래너를 했을 때는 좀 더 완벽하게 할 수 있는 확률이 더 크죠. 그리고 이 친구가 또 완전 밤이나 혹은 완전 아침 그때 공부가 잘 되는데 혹시라도 이런 성향에 따라서 공부하는 시간의 패턴도 있을까요? 어렸죠. ISFJ인데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새벽에 공부가 진짜 잘 됐거든요. 아마 어리실 때 이제 어릴 때가 본능에 가깝잖아요. 그때 아마 누가 일어나라 하지 않더라도 아마 선생님이 알아서 일어나셨을 거예요. 저는 무조건 3시, 4시 무조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자기만의 패턴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누가 뭐라 하더라도 자기만의 패턴을 고수할 수 있는 게 저는 무조건 맞다고 봐요. 단 대신 시험 전에 특히 이제 우리가 내신 말고요. 수능이라는 시험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시험의 패턴을 맞춰야 되겠지만 그 전에 공부하는 학습 스타일은 그대로 본인 맞추시면 돼요. 항상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여쭤볼게요. 사자하고 호랑이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사자하고 호랑이가 싸우면 목숨 걸고 싸우는 애가 이제야. 그건 많이 봤는데 실제 저는 그 질문에 어떤 거냐면요. 사자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니에요. 그 질문에서는. 사자의 어찌 보면 서색지가 초원이죠. 호랑이는 보통 산이죠. 그러면 산에서 싸우면 누가 이기냐. 그렇죠. 어떤 거냐면 외향이든 내양이든 기본적으로 MBTI라는 것은요. 어디에 갖다 두면 장점이 될 수 있으나 어디에 갖다 두면 단점이 돼요. 그 장점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장점을 살린다면 진짜 그것이 자기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저는 이때쯤 되면 굉장히 많은 풍마이들이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자신의 성향을 MBTI 간단한 검사로 성향을 알았는데 자신의 성향에 맞는 공부법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한 혹시 다른 영상이 있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영상에도 올려놨는데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외향적인 사람은 외로움이 있어요. 사람 사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형 같은 경우는 말을 하면서 말을 하면서 특히 누군가를 가르쳐주면서 습득했을 때 훨씬 더 인지능력이 빠릅니다. 이형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형이 좀 들어간 분들이 오지랖 잔소리 가르치기 좋아하고 그런데 아형 같은 경우는 혼자서 폐쇄적인 공부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혼자서 말하고 혼자 대답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지하는 어떤 능력이 좀 다른 거죠. 그러면 이형 같은 경우는 정말 누구 앞에서 자꾸 자꾸 가르쳐주고 하고 이해력이 더 커지고 훨씬 더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고 그래서 특히 이젠 EBS에서 나왔던 게 전국의 상위권 아이들 분포도를 조사했는데 그 중에 그 상위권 중에 공통적인 게 뭐냐면 자기 방에 뭐가 있었냐 칠판이 있었어요. 자기 혼자 가르치는 거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스스로 습득하는 과정이죠. 이형이? 네. 아형은 혼자서 그냥 얘기하는 거고 이형은 가르쳐주면서 또 어떻게 분류되는 특징적인 유형이 있을까요? 특히 이제 S하고 N을 보시면요. S하고 N은 내가 어떤 정보를 인식하는 구조인데 S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걸 좋아하고요. 맞아요. 그런데 반대로 N 같은 경우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S형들이 특히 과목에서 조금 약한 과목의 대표적인 게 국어예요. 아니면 지문이 긴 과탐이라든지 지문 길면은 되게 안 좋아요. S형이요? 네. 왜냐하면 꼼꼼하게 읽는 유형이죠. 그래서 시간에 대한 배분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 잘 풀다가 그래서 특히 국어 같은 경우는요. 초반에는 거의 틀린 게 없는데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틀리는 이유 중 하나는 쫓기듯이 시험을 치는 거죠. 제가 그래서 S 옛날에 국어 영역 제가 수능 볼 때 춘향이가 나왔거든요. 와 춘향이가 내 인생에 발목을 걸었잖아요. 아 춘향이가 국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진짜 갑자기 왜 제가 변사또밖에 생각 안 나죠? 와 저는 이제 제가 수능 볼 때 춘향이가 나왔는데 춘향이가 진짜 저는 춘향 전도 안 봐요. 진짜 제 국어 점수의 후 다 틀렸어요. 그리고 춘향이가 뒤쪽에 있었거든요. 아 네. 그래가지고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S형 같은 경우는 집에 가셔가지고 한 10분, 20분 정도는 특히 문학 작품 말고요. 비문학 있죠. 그걸 소리 내서 빨리 읽는 습관을 소리 내서 하셔야 돼요. 그걸 빨리 하시다 보면 정말 농담이 아니라 한 6개월 정도만 꾸준히 하신다면 아마 몇 점은 충분히 오르는 게 바로 거기서 나옵니다. 근데 우리 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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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뭐라고 하더라도 뭐 저 혼내지 마시고요. 백트로 어차피 다 이제 얘기하셔야 돼요. 엔 뭐 이제 직설적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엔은 일단 잡생각이 많습니다. 잡생각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S라는 성향은 그냥 예를 들어서 철수와 영희가 손을 잡고 징검다리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라는 대목을 보면 아 이렇구나. 끝이에요. 그런데 엔은요. 지문을 보자마자 생각해요. 둘이 손잡고 어디 갔을까? 그래서 생각의 생각에 꼬리를 무는 거죠. 그래서 엔들이 잡생각을 가지고 저한테 되게 울면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힘들어요. 근데 제가 항상 솔루션이 있거든요. 먼저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구분하셔야 되는데 인간은요. 잡생각을 버릴 수 없게끔 만들어줬어요. 맞아요. 네. 잡생각을 버릴 수 있었다는 사람이 인류 역사상 한 사람 있거든요. 누군지 아십니까? 저도 아니거든요. 석가몬이죠. 그래서 무념의 단계 그런데 이걸 우리가 하겠다는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실험을 하자면요. 예를 들어서 파란 색깔 한번 색깔 그려보실래요? 네. 파란색. 그리셨나요? 네. 그 다음에 파란색 코끼리 한번 그려보실래요? 파란색 코끼리. 그리셨습니까? 네. 지금부터 그게 잡생각입니다. 없애세요. 파란색 코끼리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짜증나요. 계속 생각나요.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것은 원리가 있는 게 생각이라는 것을 내가 강압적으로 멈추려고 하다 보면 그 생각의 형태가 변형되거나 더 커져요. 커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코끼리가 날개를 달고 막 물을 뿜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멈추려 노력하지 말아라. 심리적 저항을 하면 안 돼요. 모든 과목에 공부하다가 잡생각이 들어오거든요. 대표적인 게 국어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다 보면 여기서 참고 참고 저항하다 보면 결국 자기가만 빠지기 때문에 차라리 공부를 할 때는요. 차라리 수학으로 행동으로 많이 할 수 있는 N형이죠. 그렇죠. 과탐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우리가 쓸 수 있잖아요. 과탐 이쪽으로 옮기시던지 하면 됐는데 계속 거기에서만 저항을 하다 보니 시간만 가서 자기가 몇 가지죠. 그럼 N형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과학 같은 거 보면 암기를 막 계속 하는 스타일이고 저는 암기 잘하거든요. S니까요. S니까요. 암기를 못하는 형 중에 N형이 있는 것 같아요. N이 잘 못해요. 그런 친구들은 정말 이미지로 계속 뭔가를 네. 맞아요. 현상을 막 움직이고 그러니까요. 영상. 제가 안 그래도 장풍 선생님 제가 만나기 전에 한번 강의를 봤거든요. 전 놀랐었어요. 일단은 일단은 S야. 편집하신 게 장난이 아니었어요. 어찌 보면 S한테도 좋겠지만 N들한테는 이게 이미지가 쏙쏙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속도도 되게 빠르세요. 선생님 성향에 비해서 속도가 되게 빠르시게 전개되다 보니 N은 속도가 느리고 너무나도 정확한 것 자체에 대해 너무 많이 힘들어해요. 아 속도가 느리고 지루하죠. 그러다 보니 1배속으로 틀어놔도 한 1.2배속 3배속 같은 느낌? 네. 맞아요. 그래서 되게 어찌 보면 되게 이제 뭐라 그러죠? 익사이팅하다. 되게 훨씬 더 N한테는 좋은 수업이지 않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기 잠깐 광고 말씀드리면 N형은 푸어디 특강이라고 이미지를 만드는 N형은 네. 영상 수업을 되게 좋아하죠. 그렇구나. 네. 그리고 또 이제 굉장히 많은 고민을 이제 애들이 많이 물어봤었는데 네. 그중에도 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성격이 좀 자유분방해서 네. 공부에 집중이 잘 안된다. 아 전 집중에 대한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시간에서 집중력이 높아야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데 네. 저는 굉장히 많은 친구들한테 그냥 뭐 유형은 잘 모르지만 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뭐냐면 선생님이 말하는 것들을 다 적어라. 음 뭐 선생님이 말했던 농담까지 다 적어라. 네. 왜냐하면 그 수업 시간이 조금 더 많이 잘 연상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집중력을 좀 키우기 위해서는 손과 발, 입, 눈이 다 바빠야 된다. 그건 정말 정답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좀 집중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방땡윤 풍만이 같은 경우는 E.S.F.P 풍만이인데요. 네. 머릿속이 딴생각으로 가득하고 공부하려고 마음 잡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데 마음 잡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친구들이 대부분 아닐까요? 막 일반적인 거죠. 그렇죠. 공부하려고 하면은 이제 좀 책상도 좀 정리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괜히 또 한 번 써봤는데 막 샤프심이 없으면 또 딱딱딱딱 거리다가 샤프심 막혔나 구멍 좀 뚫어주고 네. 그리고 또 박땡지 풍만이는 E.S.F.P 형인데 잡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가 고민을 쭉 보니까 공부할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막 잡생각이 많이 떠오르고 막 집중 못하고 멍때릴 때가 많아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야 이거 어떻게 참 이렇게 대부분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거 유형 상관없이 그냥 전체 공통적인 것 같아요. 애들이 보면 잡생각도 많고 뭐 집중도 못하고 혹시 뭐 유형별로 혹시 잡이 집중할 수 있는 뭐 뭔가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집중에 관련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집중은 하나의 사랑과 같은 거예요. 사랑? 그렇죠. 사랑이라는 게 보면 사랑은 저희 심리학에서는 중독이라고 그러거든요. 집중도 하나의 중독 과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 하나가 집중을 우리 특히 이 형들 같은 경우 성격 급한 친구 되게 많거든요. 성격 급한 친구 많아서 앉으면 집중해야 된다는 잘못된 기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앉아서 공부하다가 5분 정도 지났을 때 내가 집중하지 않고 있으면 스스로 뭐지? 자괴감에 빠집니다. 그런데 집중은요. 서서히 가는 거예요. 서서히 가는 과정에 누군가는 10분 누군가는 20분 만에 걸리죠. 그러면 집중됐으면 이때부터 집중은요.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만 항상 얘기하는 게 첫 번째는 집중은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앉아서 일어나지 말아라. 그러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성향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특히 좀 산만하다는 표현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 산만을요. 단점으로 치부하지 마시고요. 다재다능하고 하나하나에 많은 관심을 두기 때문에 하나만 내가 하겠다는 집중이 안 좋아요. 그럼 내가 국어했다가 그러니까 저는 지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집중에 대한 어떤 저희가 그 기본 편견과 기본 정의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도 있나요? 좀 그런 것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집중한다고 해서 막 1시간, 2시간 동안 계속 그런 집중이 아니라 30분마다에 그 집중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단기간 집중력이 강한 사람, 장기적인 집중력이 강한 사람이 있는데 S하고 N을 나누면 선생님은 이제 S시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S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너 혹시 초등학교 때 1학년 때 그 김영희라는 아이 기억나니? 라고 물어보면 고민하다가 아 그 1학년 2반 21번이었던 김영희요. 이렇게 얘기해요. 구체적이고 이제 집중적인. 그런데 반대 N은요. 기억나니? 모르는데요. 있잖아 머리 크네. 아 이거예요. 순간적인 그 사람의 특징을 빨리 잡아내서 이것은요. 이미지화 시킨 자가 되게 좋아하는 거죠.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집중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저는 생각해보니까 산만이라고 하는 말이 되게 부정적으로 들렸는데 산만이라고 하는 말이 다시 장점으로 돌리면 어 그렇죠. 굉장히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환경도 되게 좋네요. 토끼와 거북이 보시면 그냥 성실, 의지, 노력, 끈기 이걸 가르치잖아요. 그거는 지금하고 안 맞는 게 거북이한테 왜 굳이 토끼하고 달리기를 하죠? 수영하자고 꼬셨으면 끝났잖아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몰랐던 거예요. 아 이거 우리 키포이지다. 이 길만이 맞다라고 하는 것은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게 뭐 경부고속도로 타도 되고 중부로 타고 가도 되고 언제든지 길이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 생각들은 맞다라고 어른들이 많이 가르치던 게 이 아이들이 그냥 삶만 안 좋다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감에 빠지는 이유가 거기서 나와요. 아 그런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 많은 아이들이 우리 풍만이들이 뭐 자꾸 이런 것들을 좀 죄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니에요. 잡생각이 많이 떠오르고 집중도 못하고 그렇죠. 이런 건 나는 되게 막 죄인이고 네. 되게 자기감이 빠지고 이런 생각을 진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전혀 없죠. 그래서 MBTI는 장점을 찾아서 그 장점을 확대해 내가 해석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돼요. 아 그러니까요. 산만하다고 해서 진짜 나쁜 건 아니네요. 진짜.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자 또 다른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계획을 잘 세웠어요. 옛날에 뭐 시험 발표가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막 계획을 잡고 맨 마지막, 맨 마지막 날 보는 과목에 대해서 이제 먼저 공부를 시작하고 그렇죠. 굉장히 계획을 잘 세웠는데 그렇지 않은 저와 정반대되는 그러한 풍만이가 있었습니다. 전 진땡정풍만인데 INFP 야 이런 친구들은 저는 사실 좀 이해 잘 안 됐어요. 왜냐면 벼락치기 습관에 게으름까지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러겠죠. 저는 제가 지금과 살면서 게으르다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거든요. 저는 이 벼락치기 습관에 게으름까지 더해진다. 라는 이런 친구들은 어떤 장점으로도 공부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이 친구들은 이건 제가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I하고 F가 들어갔죠. 그러면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거절을 못해요. 거절이라는 게 상대방으로부터 거절이잖아요. 그래서 거절이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과 날 조율할 수 있는 누군가와 그 관계를 맺게 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지시를 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거절을 못하니까 거절을 못하기 때문에 미안해서 나도 열심히 하게 되는 게 이들의 특징이죠. 그걸 잘 살리시면 돼요. 딱 그거면 끝이에요. 이런 친구들이 만약에 선생님과의 1대1이 잘 못하면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동영상 강의를 보고 인터넷 강의를 보고 있다. 저한테 게시판에 글 올려서 이렇게 확답을 한다거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선생님 저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우리 약속하자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가도 이 친구들은 벼락치기나 이런 것들은 벼락치기뿐만이 아니라 유지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을 하죠. 그러네요. 거절을 못한다는 건 단점이죠. 그런데 거절을 못하는 걸 가지고 장점으로 성화시키는 거죠. 참 진짜 그런데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저는 또 이 댓글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게 무엇이냐면 공부를 잘하기 위한 노력과 관심과 생각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 그런데 이제 참 제가 이제 퀘스트를 서서히 마무리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서 있어서 좀 너무 부정적인 생각이 강하고 좀 너무 자신이 못한다고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더 들어요. 그리고 자신의 어떤 유형별 장점을 좀 복대화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거절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를 맺고 좀 더 벼락치기가 아닌 계획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좀 살려서 공부하자라고 하는 것이 사실 오늘 퀘스트의 목적인 것 같고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자기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와 공부에 대한 압박감이 있는데 저는 좀 이런 생각도 해봐요. 고 1부터 수험생 이제 우리가 수능을 볼 때까지 사실 이때가 3년 정도의 시간이지만 자신이 제일 열심히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고민들이 훨씬 더 자신이 더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좋은 기회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8월 25일이 되면 수능 100일이에요. 드디어. 드디어 이제 수능 100일 어떻게 우리가 솔직히 올해 초에 막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은 멘붕이 있었고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어떻게든 시간이 흘러서 8월 25일날 드디어 수능 100일입니다.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수능 100일을 앞둔 우리 고3 수험생 학생이나 연수생 친구들한테 혹시 격려의 말씀 한마디를 딱 해 주신다면 공부법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일단 제가 이제 많은 심리 검사지를 제가 건드려봤지만 이 MBTI가 정말 여러분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진짜 좋은데 절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단점을 확인하고 내 문제점을 확인할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장점으로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공부에 대해서 우리가 자기 방법을 모르겠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에 다이어트를 해본 사람이 많을까요? 작을까요? 엄청 많겠죠. 아니요. 실제 다이어트를 해본 사람은 없고요. 다이어트 방법만 찾는데 급급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자기가 그걸 공부 방법을 제대로 해보지 않고 항상 그 방법, 이 방법이 맞다. 이 선생님이 이 방법이 맞다. 이것만 지식만 많을 뿐 행동을 안 한다는 거죠. 자기를 알려면 진짜 한번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한번 그렇게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더 드리자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적을 존중하지 않으면 자만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내가 수능이라는 것도 내가 정말 존중한다면 아까 선생님 성향처럼 꼼꼼하게 내가 하나 정확하게 관련된 성격이 나오는데 내가 그 수능에 대해서 자만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되지 학생들이 대부분 의지력, 인내력, 끈기력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정도면 되지 라는 그 자만의 형태가 나와서 못하는 거예요. 공부 방법도 해보고 10일 정도는 최소한 해보고 난다면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한 두 시간 해보고 안 하는 거예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존중이란 마음이죠. 존중어야죠. 오늘 또 우리 수험생에게도 진짜 100일이 남았다고 해서 에이 진짜 100일이 남은 게 아니라 100일이나 남으셨어요. 그렇죠. 존중의 마음으로. 수능 존중합니다. 네. 존중의 마음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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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굉장히 좀 조급해하고 불안해할 텐데 네. 좀 그런 아이들이 조금 진짜 좀 더 계획적으로 힘을 좀 내었으면 좋겠고 사실 이게 MBTI 유형별 학습법만이 아니라 좀 다양한 얘기도 굉장히 많잖아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잖아요. 사실 저는 이 유형별 학습법보다는 어떤 이 사람의 어떤 본성 딱 내면에 있는 사랑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 주 전공의 연애심리입니다. 연애심리. 하트 시그널 나갔어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미팅이 엄청 있거든요. 정말 미팅. 많이 차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국악예고 잘 지내니? 그런 친구도 있었고 저는 연애 얘기도 하고 싶고 사실 부모님과의 관계 얘기도 하고 싶고 이런 관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또 다음 영상을 그냥 하는 것보다는 우리 많은 풍만이들이 댓글이라던가 조회수가 좀 많아야 되는데 혹시 조회수 얼마로 보고 싶습니까? 한 만에 가볼까요? 만. 네. 만. 조회수가 만 정도만 넘으면 저희가 2탄을 한번 준비해보죠. 관계. 네. 좋죠. 만. 조회수 만입니다. 우리 다음 편 나갈 수 있도록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라. 네. 조회수 많이 많이 올려주라. 그렇습니다. 우리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사실 최선을 다하는 것은 뭐 항상 계속 귀를 많이 들었던 얘기지만 조금 자신의 장점을 좀 살리면서 긍정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짧은 여럿방학 우리 풍만이들 제대로 계획을 잘 세워서 좀 알차게 보람차게 짧은 여럿방학을 잘 준비해 주시고 우리 2학기 그리고 수능 100일까지 한번 끝까지 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하신 우리 김종환 선생님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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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고요 항상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그런 멋진 풍만이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화이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하나 둘 셋 왕팅! 하나 둘 셋 화이팅! 하나 둘 셋